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들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. 긴급 메시지 도착! 죄수 위치 파악해. 이제 당신을 인간의 몸에서 타로 지키겠다. 준비됐나?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요. 타로기다. 인간 몸에서 타로 갈 텐데. 저 에너지 칼로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. 시간 속에 다른 지간대로 간다. 이동 준비 완료! 가자! 그럼 넌 여기서 뭐하는데? 안 물어봤어. 준비해. 저놈들은 내가 처리해. 타로기는 계속 벌어질 걸. 네가 관리하는 세계네. 네가 지구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. 맞아. 그들이 죽을 줄이야! 하나 둘 셋! 세요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감사합니다.